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에서 동영상 위에 동영상을 올려서 합성하는 방법과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최신판인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이 있죠.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동영상 합성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합성하고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은 16 대 9 로 하겠습니다. 16 대 9 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비디오 사진 비디오 템플릿하고 음악이 나오죠. 이것은 브라우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쪽에 화살표 있죠. 이 부분을 제가 터치해 보겠습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미디어 브라우저입니다. 미디어 브라우저. 이게 레이어입니다. 미디어 브라우저 첫 번째 있는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가져오는 것은 여기 타임라인의 첫 번째 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미디어 브라우저를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비디오 사진, 비디오 템플릿, 음악 이렇게 있는데 영상 소스는 이렇게 파워 디렉터에서 영상 소스를 이렇게 제공하잖아요. 그렇게 제공해서 다운 받은 것은 다운로드 함에 저장됩니다. 이 다운로드 함을 터치해서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니까 여기에 제가 뉴욕의 마천료를 하나 받아놨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플레이 한 번 시켜 볼게요. 플레이는 이거죠. 화살표 이걸 터치하면 플레이가 됩니다. 이런 마천루가 있어요. 제가 뒤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타임라인에 가져오려면 이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툭 터치하면 이와 같이 파워 디렉터의 타임라인의 첫 번째 줄에 이와 같이 영상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은 여기 왼쪽 상단에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자 이걸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합니다. 그러면 편집 화면에 초기 화면으로 왔죠. 그럼 여기 화면에 모니터해 보면 이렇게 뉴욕의 마천루가 왔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아가씨를 화면 위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동영상을 합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임라인에 두 번째 이렇게 올릴 것은 미디어 브라우저가 아니고 레이어 있죠. 이게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면 기본적으로 선택된 것은 타이틀입니다. 글자죠. 타이틀, 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비디오, 사진, 스티커, 오브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디오를 터치하겠습니다. 동영상 위에 동영상을 합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영상 소스가 있어요. 영상 소스에서 터치하면 이와 같이 셔터스닥과 픽사베이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운받은 것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하면 이미 제가 다운받은 게 있어요. 이게 다운로드함이 있죠. 아까처럼 다운로드함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함을 터치하면 여기에 이 마천루에서 근무하는 아가씨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하면은 그러면 여기 타임라인의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장은 왼쪽의 뒤로가기 있죠. 뒤로가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자 그럼 한번도 뒤로가기를 해서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은 현재 밑에는 마천루가 있고 아주 고층 빌딩 있죠. 여기 아가씨가 이 고층에 근무하는 아가씨를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저장하고서 뒤로가기 해서 저장하고서 플레이를 해 보면요. 이렇게 두 동영상의 합성이 되는 거죠. 이 동영상을 마스크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에서 이 두 번째 트랙에 있는 이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메뉴가 쫙 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떠요. 근데 메뉴가 안 뜨고 연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연필이 되어 있으면 연필을 터치하면 이렇게 메뉴가 다 보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마스크랑 있죠. 마스크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여기에서 화면을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모니터 보세요. 이걸 동그랗게 만든다든가 사각형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여기서 터치를 해서 마스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없음, 선형, 병렬, 타원, 사각형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타원형을 지금 제가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타원형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없음이고 선형은 선형을 터치하면은 선형이 되면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게 선형입니다. 그 다음에 병렬을 넣어 볼게요. 병렬은 이거죠. 병렬을 터치하면은 이건 위쪽을 자르는거죠. 위쪽을 이렇게 위쪽을 자르는 거예요. 위쪽을 자르고 선형을 터치해서 아래쪽을 이렇게 자르고 그래서 선형과 병렬을 이용해서 적당히 위아래를 자르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원형을 이어 볼게요. 타원형을 이걸 터치합니다. 우선 여기 병렬을 원형으로 갖다 놓고 하겠어요. 여기 원형으로 갖다 놓고 선형도 원형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 타원을 터치하겠습니다. 타원을 터치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아 병렬이 지금 이제 제대로 안 됐었네요. 없음으로도 한 다음에 하겠어요. 없음을 터치한 다음에 다시 타원을 터치했습니다. 타원을 터치하니까 타원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좌우를 좌우를 조금 줄여가지고 타원을 원에 가깝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에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거는 양쪽이 이걸 해도 되고 또 이 선에 있는 이것을 터치해서 이렇게 적당히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사각형도 있고 다음에 반전도 있어요. 이건 터치해보면 다 알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가기 합니다. 뒤로 가기 하고 여기에서 이 조절점이 있죠. 이 조절점을 가지고 잡아당겨서 드래그해서 이 원을 크게도 이 원으로 된 동영상을 크게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당한 위치에 가운데를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제가 조금 크게 화면을 잘 보이게 해서 크게 했습니다. 여기에 코너에 갖다 놓고 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해 보겠어요. 플레이하면서 플레이하면서 녹음도 할 수 있겠죠. 녹음을 한번 해 보겠어요. 제가 녹음을 하려면 자 여기 있어요. 녹음을 하려면 요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그리고 음악을 여기 터치합니다. 음악을 음악을 터치하면 녹음하는게 그전에는 이쪽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저도 한참 헤매했어요. 녹음은 이걸로 합니다. 여기 아이콘 있죠. 이걸 가지고 녹음을 합니다. 이걸 탁 터치하면요. 여기에 녹음하는 레코드 아이콘이 여기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 녹음이 됩니다. 녹음을 제가 해 보겠어요. 첫번째 트랙에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첫번째 오디오 트랙에 선택을 하고서 확인을 터치하겠습니다. 확인을 터치해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의 마천리의 빌딩에서 근무하는 오피스걸은 하루종일 고달픕니다. 열심히 하루종일 사물을 보고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간을 내서 커피를 한잔 마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고달프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녹음을 하면 녹음이 되어서 여기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서 프레이를 여기서 프레이를 하면 뒤로 간 다음에 프레이를 해 보겠어요. 프레이를 하면 뉴욕의 맞춤위에서 생활하는 이렇게 녹음이 되었죠. 녹음 파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워디렉터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에서 동영상 두 개를 합성하고 마스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녹음하는 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